매직애니 쿠션 매직애니 쿠션 피부톤을 보정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매직애니 쿠션 간단하게 이뻐드는 두 가지 메이크업을 알려드릴게요. 매직애니 쿠션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히 깨끗하고 뽀얀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. 내 피부처럼 자연스러운 소녀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피부톤에 맞는 매직 애니쿠션을 골라주세요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 발라 전체적으로 톤이 보정되어 화사한 느낌이 나도록 정리해주세요 아이메이크업은 자연스럽게 마무리한 후 립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여리여리한 핑크나 코랄 컬러의 립을 입술 중앙에 바른 후 양조절을 하면서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매직 애니쿠션의 또 다른 매력 바로 블러셔를 완벽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소량의 립제품을 애플존에 펴바른 후 그 위에 매직 애니쿠션을 톡톡 두드려 마무리해주세요 은은하게 색이 올라와 자연스러운 블러셔가 완성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지고 다니기 편한 매직 애니쿠션 이 쿠션 덕분에 메이크업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어졌죠?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였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